원조는 말이 없습니다. 그저 음식으로만 말을 할 뿐 딱새우를 먹고 싶은 자, 이곳으로 오라. 딱새우 회예요? 제주에 모든 갑각류를 다 씌워먹어버리겠다. 딱새우 전쟁. Coming soon. 이 녀석들이 이번에는 인의 전술을 이용하는데요. 한 번에 그냥 모여서 나를 치려고. 나도 전쟁 준비를 안 할 수 없지. 짜잔. 자, 본격적으로 딱새우를 한 번 파헤쳐보도록 하죠. 이렇게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있잖아요. 머리 옆에 제일 큰 마디와 그 옆을 끊어요. 머리를 끊고 이렇게 끊으면 쏙 나온다는 거예요.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. 이렇게 해서 톡 찍어서. 이야, 맛있겠어요. 와, 쏙 빠지네요. 둘리가 돼버렸네. 쏙쏙. 뽑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톡 찍어서. 쏙쏙쏙. 쫀득쫀득. 하면서 시원함과 달달한 단맛. 이렇게 먹다가 머리가 있잖아요, 머리. 딱새우는 머리가 생명이에요. 이거를 또 튀겨주신대요. 튀기면 맛있죠. 우리 딱새우는요. 버릴 거 1도 없어요. 딱새우 튀김. 몸통을 옆에 한쪽만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쏙 나온다는 거예요. 쫓기도 먹을 수 있겠네요. 아이고, 집게말도 바삭바삭하네. 어머, 어머. 딱딱하지가 않네요.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요. 감칠맛이 너무 쪄 흘러. 쫓아져. 막 빵빵 터져.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음식. 딱새우 짬뽕탕. 새우 두 개. 각종 갑각류. 그리고 어묵부터 오징어. 각종 야채. 밑에는 숙주나물에 우동까지. 와. 얼끈합니다. 얼끈. 하고. 불맛도 굉장히 좋고요. 와. 아유.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. 아이고야. 자, 여러분. 받아 적으세요. 꼭 이것까지 먹어줘야. 딱새우 먹었다. 하는 겁니다. 정말 밥을 말고 싶은. 그런 구수하고 진한. 매콤한 국물입니다. 정국인의 입맛을 딱 사로잡은. 딱새우. 맞습니다. 정국인의 입맛. 그리고 아픈, 우리는 눈에 띕기를. 동그랜. 단없는 경기와 방역. 그 눈은 물을 맞이한. 이렇게 날아입니까. 아니, 띕터. 이렇게 물을 맞이한. 그리고, 이렇게 물을 내밀 한 번의 물을 맞이한 예정. 감사합니다.